안녕하세요.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아버지 자가용, 아버지 이동수산인 ATB, 일명 사발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. 주말농장 마련하고 아버지 이동수산이 마땅치 않아서 그때 구입을 한 건데 마트도 다니고 우체국도 다니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그동안 별 말썽 없이 잘 견뎌주고 잘 타고 다니긴 했는데 이것도 오래 타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.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가 심하고요. 타이어가 거의 맨들맨들하게 달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 밸브가 있는데 여기서 뉴유가 됩니다. 휘발브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것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, 앞쪽에 타이어가 한쪽이 누웠어요. 위쪽이 아래쪽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삐딱하게 됐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쪽 밑에 지지대 같은 게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해서 용접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제가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매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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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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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